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정재현 기자입니다. 서울도서관 6월에 색 테마 도서 전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서울도서관은 여름의 시작과 사물의 색채가 짙어지는 6월을 맞아 색, 칼라를 주제로 한 테마 도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서관 내 6개 자료실에서 진행되는 테마 도서 전시는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전시하는 것으로 독서에 대한 시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개관시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테마 도서 전시의 주제는 색으로 컬러의 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색 등 주제로 하는 도서뿐만 아니라 특정 색상이 도서 제목에 들어가는 책과 인류의 희망을 담은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테마 도서 전시는 도서관 운영 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테마 도서 전시가요 누구에게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